아! 구독! 으아! 좋아요! 오 애들 없겠지? 야 제발 아 제발 걔네한테 걸리면 안된다 걸리면 또 뺑띵 낀거란 말이야 아씨 됐고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어? 어...뭐야 아 진호야! 진호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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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야! 가만히 있어 야! 나 오늘 돈 없어! 어? 야! 나 돈 없다오! 나 유도부 대장이야 지금 나한테 지금 반말하는거야 할리 만나면 뭐하라 그랬어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진호야 어 다음으로 할일있지? 열어야지 두개 아니 뭘 열어 열었게 뭐가있어 나 오늘 주머니 다음 지갑이지 당연히 자 어서 열어봐 어서 열어봐 아니 아니 종이야 내가 진 진짜로 그 돈을 안가져왔어 오늘 그 그래? 한번만 봐주 일단 일로와봐 자 아니 야 나 돈이 어 없어 진짜 돈이 없어? 어 진짜 없어 너 그러면 안다리 일단 한번 걸려먹어 어 야 이거 학교폭력이야 그러지마 아 그렇지 학교폭력이지 일로와라 일로와라 진호야 빨리 따라와 왜그래 이제 안되니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장난이 좀 심했어 어 그래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만할거지 종이야 어 당연하지 빨리와 빨리와 어 왜 여기는 왜 어떻게 널 때리니 우리 친구데 진호야 어 진호야 사람은 두가지의 모습이 있어 뭔데? 뭔데? 너는 학교에서 CCTV 앞에서는 내 친구야 알겠지? 어 CCTV가 없다 어 그럼든 폭력의 대상이 되는거야 아니 아니 바로가가가가 진호야 오늘은 이소가 없으니까 이정도만 하고 간다 알겠지 아 이소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깐 오늘힘드네 이거 나쁘자식이야 이거 저렇게 또 늦게가면 선생님한테 또 원 나니까 나쁘자식들 내가 어제가 복사할꺼야 나쁘자식들 아 수업 끝났네 진우야 진우야 일어나 어 야 또 왜그래 야 내가 수업 끝나면 뭐하라 그랬어 당장가서 빵사와 나 진짜 돈이 없어 오늘 이게 아주 그냥 오늘 이수가 없으니까 아주 살맛났네 아니 아니 이수 있어도 돈이 언제 어떻게 빵을 사와 돈을 줘야지 음.. 돈 어 다른 만에 가서 빌려와 알겠지 아니 나 친구도 없단 말이야 친구도 없어? 그럼 선생님한테 빌려 선생님한테 닭가 없다고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안써왔다고 선생님한테 빌리란 말이야 알겠어?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너의 점심은 선생님이 챙겨주실꺼야 그리고 내 점심은 니가 챙겨주는거지 아니 아니 점심시간 되려면 3시간 남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면 선생님이 있겠냐? 아 좀 생각 좀 해 진우야 어? 따라와 내가 더 실수했나봐 아니 종이야 내가 내가 저 아니 종이야 아 종이야 미안 내가 정신자 정신 엘리옥 덩크 엘리옥 덩크 엘리옥 덩크 이거 보니까 나 혼자서 치고 빠세 뭐야 아니 오늘 이삭게 안 나오는거 아니야? 아니 나 자꾸 옥상에서 자고 있었지 피곤해서 어 뭐지? 이수야 너 그러면 같이 때리자 아아악 아니 아니 애들아 잠시만 잠시만 나 돈있어 돈있어 내가 빵을 훔쳐서라도 사올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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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 내가 갔다올게 아 오늘 이삭게 안 나오는거 아니였어? 아아 아이씨 종쳤네 어 다행히 선생님 아직 안왔네 얘들아 빵 사왔어 어? 어 진우네 어 아냐 잠시만 세먹기 전에 어 세먹기 전에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빵 숨겨 빵 숨겨 어 어 그래 야 근데 아 나 잠시만 그럼 빵 빵 좀 이따 주고 나 잠시만 나갔다올게 잠시만 어 왜왜 어디가 어디가 어 어 아니 잠시만 화장실 손 좀 손 좀 씻으려고 그래 어 알겠어 갔다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배아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쟤네 어 뭐야 어 어 어 여긴니? 어 여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아 아 어 아 어 아 애들아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뭐 액정 짓어 나 똥 짓어 냄새 아우 냄새나 야 앉지마 앉지마 아 냄새 나 아 이제 낯벌다 니네 진짜 내가 복수할꺼야 이씨 지도 따위가 아 망했다 측가서 옷은 갈아입고 왔는데 벌써 점심시간이고 거의 1,2교실을 못들었으니까 아 진짜 내 출석도 망했네 진짜 아 일단 배고프니깐 가서 밥이나 먹어야지 아 근데 우리 학교는 저 급식이 쓰레기라서 오늘 뭐 나올까 아 저 2인조 벌써 있네 아 진짜 오늘 급식이 왜이렇게 쓰레기냐 아 급식 아 이거 너무하네 급식충한테 이게 대우가 왜이래 그러니까 뭐 사과 한조가리 너 뭐야 너 어 안녕 얘들아 아 빨리 가 이씨 밥이나 먹어 아 진짜 급식도 별론데 기분 나쁘네 아이차 아 저 쥐어보니까 밥맛 떨어진다 나가자 나가자 우리 아 나가봐 아이씨 먹기 싫어 근데 내꺼는 사과 사과같이 생겼는데 뭐지 야 이것도 더 먹으러와 이씨 아이 먹기 싫어 고마워 그냥 사과나 먹어야지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과일인지 이렇게 생겼냐 아이씨 먹어야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뜨거워 아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우 갑자기 이 열매를 먹었더니 뜨거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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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웅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씨 또 기절했네 아니 뭐야 그 열매에 먹었더니 몸이 뜨거워지고 아아 아 됐고 아 빨리 교실가야지 아 아 씨 어 얘들아 안녕 어 뭐야 진우야 너 지금까지 뭐하다 왔냐 아니 아 내가 그 급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기절을 했어 뭐야 쟤? 전쟁인가? 수업 끝났어 여기 우리가 쓸거니까 나가 아니 아 나 좀 잘려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니 집가서 자 뭘 여기서 자 이수아 그냥 나가자 아 자 진우 이거 맨날 우리한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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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 야 야 야 야 도망가 동이야 야 야 야 진우 나가기 이상해 뭐야 뭐야 뭐 어허 나도 엄청난 힘이 생긴 것 같아 야 니네 어딨어 이 자식들 복수한다 뭐지 아까 그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된건가 허허 복수해야지 아따 우리 종이랑 이수 어디있을까 어허 어허 야 와우 급식에 나온 열매를 먹었더니 이렇게 강해지고 허허 좋구요 우리 이수라는 종이는 어디에 숨어있을까 어디에 숨어있을까 어머나 왜 야 야 이 종이 어떻게 된거야 그锅 야 진우가 불사고 그래 nisse 이수야 이리와 이리와 도망가 진우야 Georeurs 야 이수야 종이야 너 가만있어봐 이수야 지금 오면 살려줄게 다 두다 여기 누워봐 앉아봐 어휴 다리가 너무 아픈다 빨리 앉아 음 앉으면 내가 일단 응 진우야 미안해 얘들아 안다리 바다리 걸고 잘못했어 조용히 하라고 다 죽는거 알았어? 이 자식들이 야 내가 열매를 먹었더니 강해졌거든 너희한테 기회를 줄게 내 종이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싸워서 이기면 내가 한 명 봐줄게 어? 진짜? 어 이수야 아냐아냐 얘 한 명이잖아 어떻게 할 수 있겠지? 이수야 이수야 미안해 그래 좋아 싸워 싸워 싸워라 으아이야 으아아아 불로 때릴거야 음 음 음 어이 어이 장준오 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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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뭐야 니들이 어디가 아프냐? 뭐 뭐 아니 이게 뭐 잘못 먹었나? 뭐하냐? 야! 불쏜다 또! 불쏜다! 불쏜다! 어 뭐야 이게 장난치나 지금 야 니네 내 종이로 내 꼬봉 대기로 했잖아! 헛소리야 이런 꿈이었어!